안녕하세요 핑크석기 입니다 오늘은 순호공 메탈 베이블레이드 오리지널 제일 10종류랑 9개 있는 하이브리드 휠 감착은 완료됐고 나머지 4개는 하이브리드 휠 추천 조합을 제조했습니다 오리지널 베이 10종류랑 또 하이브리드 휠 추천 조합 4종류를 배틀도 해보고 검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A는 폼 페라시스랑 갤럭시 라첼타 3 2 1 오픈 3 2 1 오픈 추천 조합 때 오리지널 베이 배틀 갤럭시 라테르타 1.1 대 0 3,2,1 폼페가시스 1.1 대 1 2,2,2,2 3,2,3,4.5 갤럭시 라텔카 1점 2대 1 두번째 베이는 레이 유니콘 썸멀 기라프 3,2,1 모슛 오버 보너스 썸멀 기라프 오버 보너스 2점 2대 0 세번째 베이는 로크레온 레이 체가시스 오버 보너스 3,2,1,5 슛 오버 보너스 3,2,1,5 슛 오버 보너스 3,2,1,5 슛 로크레온 1점 1대 0 오버 보너스 3,2,1,5 슛 오버 보너스 3,2,1,5 슛 오버 보너스 3,2,5 슛 오버 보너스 3,2,5 슛 오버 보너스 3,2,1,5 슛 로크 유니콘 오버 보너스 2 대 0 다섯번째 베이는 어스 아코이라 갤럭시 라체르타 다섯번째 베이컨 다섯번째 베이컨 다섯번째 베이컨 다섯번째 베이는 로크 기라프 레이 페가시스 다섯번째 베이컨 레이 페가시스 1점 1대 0 로크 기라프 오버 보너스 2 대 1 일곱번째 베이는 플레임 사지타리오 다섯번째 베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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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번개되면 다섯번째 베이컨 다섯번째 베이컨 턴멀 디라프 1.2 대 0 여덟번째 베인은 아쿠아 리오 로크 유니콘 넷, 뿔라, 보, 크! Beethoven 오랜만에 아이템을 닦아주세요 아쿠아리오가 1점, 1대 0 3, 2, 1, GO SHUT 아쿠아리오 1점, 2대 0 9번째 베이는 로크아리에스 갤럭시 라체르타 3, 2, 1, GO SHUT 3, 2, 1, GO SHUT 3, 2, GO SHUT 4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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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GO SHUT 5, GO SHUT 5, GO SHUT 3, 2, 1, 5, 6 3, 2, 1, 5, 6 로크 아리에스 1.2 대 0 마지막 게이는 메테오 엘드라고 레이 유니콘 3, 2, 1, 5, 6 5, 6, 7 5, 6, 7 5, 6, 7 5, 6, 7 5, 6, 7 메테오 엘드라고 오버 보너스 2 대 0 승리 오늘 배틀은 메탈 베이블레이드 오리지널 베이 10종류랑 하이브리드 휠 추천조합 4종류를 배틀했습니다 포인터랑 파워런처 엘도 런처 그립에다가 장착했습니다 오늘은 메탈 베이블레이드 오늘은 150 메탈 베이블레이드 오리지널 베이 10종류랑 메탈 베이블레이드 하이브리드 휠 추천조합 4종류를 배틀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재밌었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꾹꾹 누르시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신년의 한결같이 메탈 베이블레이드